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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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어 나는 안 읽어야지 꾸냐우박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게임은 한국 민피하기 5.0버전 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방향키로 움직이고 스페이스 점프 뭐야 뭐야 어쩌라고 뭐야 어쩌라고 뭐야 뭐야 어떻게 하는거야 2단점프가 되네요 뭔가 살아 남았습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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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이게 파피 플레이타임이야 아아 아니 뭐 다짜고짜고 방법도 안설명해줄까 갑자기 그냥 시작해 다시 간다 이거 보세요 남쪽발 나오나요 어서오 어떻게 추비 어떻게 발사 발사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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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어떻게 피해 미쳤나 으악 쟤 어떻게 쟤 어떻게 피해 아니 모르면 죽어야지 징 아 징 아 나 있는 위치가 징 아 징 나 망했는데? 징 오케이 아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뭐야 파 야 근데 나 C나왔어 나 C나왔다고 이거 어떻게 어떻게 처맞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발사 발사 오케이 던질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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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 계속 쫓아오는구나 아 아 C 아 다시 다시 나면 저거 통과할 수 있다 진심 던질까 말까 다시 나면 나 통과할 수 있음 아 C 이걸 맞아? 특별 과정 첸신 한국말 못해? 여성 포장 빨리 뛰어 졸라 빨리 뛰어 알겠어? 네 팀 버려 네 팀 버려 네 팀 버려 4번은 팀워크가 없어 4번은 개인주의야 4번은 혼자밖에 생각하지 않아 아이씨 되게 게임이 진짜 무례하다 너무 짜증나 신생이 공부하냐? 모험생인 척하자 아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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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쩌라고 어디로만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저거 먹으라고 멈추를 먹으라고 스탑을 아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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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어떻게 피해? 야 이거 어떻게 피해? 이거 어떻게 피해? C 나왔습니다 일단 C 나왔어요 이거 진짜 엄청 많이 해봐야지 할 수 있는 게임이다 심지어 이게 1단계 2단계도 아니고 랜덤 이어가지고 더 어려운데? 꼬바요 꼬바? 호박 꼬바요? 꼬바야 그가 뭘rast? 꼬바야 너무!!!! 아! 장중돈을 못 깼어! 아! 미쳤나! 아! 미쳤나 봐! 아! 님바켓이 미쳤나 봐! 아니! 괜찮아요! 바늘을 줄이겠습니다! 빨리 뛰어! 존나 빨리 뛰어! 알겠어? 아! 이거에서 차라리 오른쪽으로 갔어야 됐다! 오른쪽에서 아슬아슬하게 뛰어든 게 맞는가 보다! 너무하네 진짜! 이건 뭐야 대체? 무섭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이걸 위한 빌드업인가?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 가만히면 되는구나!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아! 오케이! 호박 고구마! 하하하하하하 마지막에 좀 멸망했는데? 왜 그래? 너무 못했어.. 나는 안 읽어야지!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다시 나면 나 통과했었어. 빙빙 돌아가는 레전목마처럼 아씨 어쩌라고 빙빙 돌아가는 레전목마처럼 아! 되게 단순하잖아. 뒤로 갈 때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되게 당연한데 그거에 대한 계산을 못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못하거든요. 면허 딴 지 11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잖아요. 그쵸? 벌써 맞아? 아니 너무한 거 아니? 오 마이아모 신데이루 나아니 오케이? 세이프 이이이이 아다나마 라이크 이이이 아다나마 라이크 으어? 아다나마 라이크 아니 안전하다면! 안전하다면! 아다나마 라이크 아다노 아다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